어떻게 부르는 게 좋아요?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고를까요? 너 오늘 1번이야 라고 하면 안 되지 A번에 똑같은 거를 기본으로 봐봐 For example하고 How ever지 연결사 추론은 사실은 문제를 되게 주관적으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두 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예시와 반전 예시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돼요 A번에 B번은 예시가 없고 반전이 in contrast죠 Similarly는 하나니까 정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반전인가 아닌가로 생각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A번에 예시라는 건 뭐지 결국은 예시? 구체적인 사안이잖아 구체적인 사안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세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면 How ever로 가고 B번에 있는 거에 반대라고 하는 거는 반면에 라고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구별을 결과적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대조적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문제를 푼다는 것이죠 첫 줄부터 합니다 첫 줄 동사에 Shift 패션과 사회적 압박은 변화한다 끝 패션은 변화하죠 그렇죠? 옛날에 안경 안 쓰는 게 유행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막 뿔테안경 큰 걸 쓰고 다니죠 왜? 왜인 줄 알아요? 뿔테 안경이 왜 좋아요? 안 좋아요? 얼굴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치 얼굴을 깎을 수는 없으니까 안경을 크게 써서 자기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또 뭐가 있더라? 이렇게 배바지 안 입잖아요 원래 우리 어렸을 때 배바지는 완전 바보의 상징이었거든 어느 순간 배바지를 입더라고 여자애들이 배바지가 온 줄 알아요? 배바지가 배바지죠? 그쵸? 배바지는 막 배퉁 튀어나고 안 되거든 근데 그게 뭐 몸을 자랑하기 위한 건지 하여튼 어? 뭐 이런 느낌이 들는데 그걸 입고 다니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군대 야상 입고 다니잖아요 저 이거 군복 아닙니다 이거 이거 군복 아니고 작업복인데 그 작업복이 하얘졌어요 이거 미스테리한 하얀색 색깔 어떻게 누가 된 것인가 또 다른 거 사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 뭐지? 군대 야상은요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미군 점퍼를 점퍼를 시커멓게 염색해서 입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막 유행이 오고 그런 거 있잖아 유행은 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소셜 프레션은 변하는 거죠 Throughout almost the first three quarters of the 20th century Three quarters니까 4분의 3 첫 번째 4분의 3 기간 동안 Log house is in United States as in Norway 노르웨이처럼 미국에 있는 로그 하우스 뭐예요 이거? 설마 지수 로그일까? 아니지 통나무집 이것은 To be rough, primitive, low-class housing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노르웨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미국에 있는 이 통나무집은 너무 거칠고 원시적이면서 낮은 계층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Weatherboards Weatherboards were widely used to mask earlier log construction 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보드 같은 것이 초기에 로그 컨스트럭션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가리도록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Prosperous 1960s 1960년대에 번창을 하면서 When many individuals were seeking a chance to the status quo status quo는 아래 적혀있다 뭐라고 적혀있니? 현 상태 현 상태에 대한 도전을 추구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는 패션이 변하면서 사회적인 압박 또한 편안하게 되어진 것이죠 패션이 변하고 Relax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Encourage person으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하고 투부정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Encourage people로 생각하는 투부정사가 끝나지 않고 관계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루 쭉 연결해서 이만큼 병렬 구조로는 엔드 병렬을 중심으로 뒤에 투부정사 하나, 둘, 셋, 넷 하게 되는 투부정사라고 볼 수 있죠 소망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겠다는 것입니다 Crestless Changing Fashion 변화하는 것으로 성공을 구가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숨어있는 로그 빌딩 같은 거 통나무 집 같은 거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Siding Remove 하고 옆에 있는 것들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Injured Glowers of the Visual Confirmation 사회, 그 자신들의 자신들의 heritage, 영역, 유산 이런 것들을 사회의 재발견에 대한 그들의 시각적인 확인을 글로 번쩍번쩍하는 것을 즐긴다 이건 약간 의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람들을 장려하게 됐다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는 예시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의 대조라고 봐야 되잖아 그 전에는 통나무 집에서 살아요 그럼 아, 나 못 사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의 미국인들, 그 이후의 미국인들은 통나무 집 살아요 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전원주택 살듯이 이해가? 전원주택 우와, 이거 안에 들어가도 막 넓게 살고 이런 것들 느낌 그리고 막 밖에 개 두 마리 키우고 곰도 내려와요 재밌다 하는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널리 추앙받는 그런 혁신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충분히 돈이 많은 사람들 이게 주어있으니까 사회적 리더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추구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추구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약간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이효리가 제주도 가서 살잖아 이효리가 돈이 없어서 거기서 사는 거니? 효리네 민박 찍으려고 하는 거니? 약간 그런 것도 있겠지? 돈이 많아요 그리고 나 약간 힐링하고 있어 이거 약간 좀 돈이 있고 좀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어? 당연하지 저기 뭐 수화홀력 있는 사람이 힐링하고 있어 아무도 안 믿지 연예인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회적인 리더로서의 그런 위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위치를 강화시켰고 아메리칸 아이콘으로 그것이 원래 갖고 있었던 만든 사람들의 인종적인 백그라운드랑 상관없이 미국의 아이콘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하우스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알아요? 뭘 만들었어요? 그 소설이 남북전쟁을 촉발한 거 아닙니까? 거기 나오는 비슷한 시기에 많은 거 허클베리핀의 모험 톰 소요의 모험 이런 거 있지? 소요도 Sawyer야 Sawyer 톱 Sawyer Y-E-R 붙어있긴 했지만 그래서 완전 비슷한 맥락인데 옛날에는 나쁜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변하기 마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뭐 반지야 반지야 안 살아봤지 살아봤어? 선생님은 대학교 때 자취 반지야에서 했거든 그래서 그 기생충 영화 보면은 오 그때 막 기억이 난다니까 근데 우리 집하고 물이 넘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고지대라서 그 자취방이 근데 그 반지야가 왠지 느낌이 갖고 있는 뭔가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거죠 사회에 대한 인식은 옛날에 반지야는 얘기도 안 했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분명히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얘기 안 하지만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패션이 바뀌는 거죠 옥탑방 어디 옥탑방 옥탑방 되게 매력적이지 않니? 살아봐 열나 더워 열나 추워 지금 좀 좋아 지금 좀 살만해 4, 5월 살만해 하지만 겨울에는 진짜 이불 덮으면 여긴 춥고 뒤에는 뜨거워 그 다음 두 번째 문 여름에는 있잖아 문을 열어두면 밖보다 1도 시원해 지금 에어컨 달면 괜찮을 거야 근데 그때 에어컨 다 생활 못 했거든 에어컨은 이퀄 전기료기 때문에 그걸 내가 왜 들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리고 대학교 때 밖에서 술 먹고 밥 먹고 돌아다니는 게 더 많지 실제로 그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기억이 있죠 옥탑방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게 바뀌잖아 집에 대한 이미지도 좀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파트 어땠을 것 같아 니네 윤수일이란 가수의 아파트라는 노래 혹시 알아요? 별빛을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알아? 들어봤어? 아름다운 갈대 숲을 지나 들어봤지?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나의 그게 뭐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달빛 나는 그 다리를 건너 갈대 숲을 해치면 압구정 현대아 혼자 있으드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사는 데예요 이해 가요? 저기 왜 살아? 지금은 아파트가 완전 부의 상징 뭐 이렇게 됐잖아 강남아파트 옛날에는 아무도 안 살았다니까 거길 왜 가요? 그래서 막 좋은 걸 다 갖다 준 거야 그래서 거기가 막 발전한 거지 뭐 거기까지 어쨌든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Jung ズ 흐르는 여전히 요 çocuk 이낙 그 또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